파우린 파우린이 풍부한 데마시안샵에서 제공하는 얼짱주꾸미와 함께 오늘 12시간 연속 방송 들어간다 집안일, 회사일, 학교공부 머리가 지끈지끈 스트레스가 쌓인다 야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술이 절로 들어가 단돈 12,000원에 평생 쌓인 스트레스 다 풀 수 있는 기회 거기다가 라카스 8병에 들어있는 파우린 어? 피로가 뭐지?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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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짱주꾸미 최고예요 존나 맛있다 내가 먹어본 주꾸미 제일 맛있어 야 짱 맛있다 데마시안샵 고마워요 아씨 앞에 안보여 아 캐스팅 에리틱 아 좋아 덜매는 맛이 있네 진짜 믿어라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